오늘 또 주안에서 여러분들 영혼과 육신을 온정케 하시고 흠없이 보존게 하신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 소원을 이루시리라. 또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우리의 원함을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2007년 독일의 베른슈타인 신경센터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의자에 앉혀놓고 그 위에 자기 공명 촬영기를 통하여서 그가 결정하는 시간과 또 뇌 속에 결정하는 그 시간에 나타나는 그러한 영상을 비교하면서 과연 자유의지라는 것이 스스로 생겨난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인가 이것을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의 버튼을 놓고 결정할 때 버튼을 딱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의 결정하는 그 영상의 흐름이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시간을 쟀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결정할 때 마땅히 그 영상이 변하는 시간이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결정하는 오른쪽 버튼을 내가 눌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한 10초 전에 먼저 그 오른쪽에 있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뇌의 영상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걸 보고 심리학자들은 인간에 과연 자유의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강제에 의해서 그 일을 하라고 죄를 지으라고 만약에 강압적으로 로버트가 하듯이 그렇게 조정을 했다면 그것이 무슨 죄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의지를 연합하여 또한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양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그냥 균형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의 예스 예 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열매를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험의 그 문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또 다른 그 신학자가 이런 또 책을 통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인생 여정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우리 눈과 귀에 경험하는 들어오는 그러한 영상들이 있고 또 경험들이 있고 또 인지적인 어떠한 지식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억이라는 메모리에 그것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의 해마라고 하는 그 기억력을 관장하는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좌뇌 쪽의 해마에 속하는 그러한 좌뇌는 우리의 단기 기억력 당장 경험한 것 짧은 시간 내에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우뇌에 있는 해마는 오래된 기억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되는 모든 것들을 우뇌에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단하고 나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억이 총통은 돼서 마치 그 컴퓨터의 CPU라고 하는 중앙통제장치가 그 기억과 모든 메모리를 다 이렇게 작동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버튼을 누르기로 결정하기 10초 전부터 그렇게 뇌가 막 움직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억력을 통제하고 계산하고 이걸 다 컨트롤해서 바른 판단력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그 부분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또 다른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 왜냐 그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참 조심해야 될 것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뇌만이 우리의 어떠한 메모리 기억력을 전약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셀 메모리라고 하는 그러한 설이 있는데 만약에 심장 그 의식을 이식을 받은 자가 전에는 그림에 대해서 전혀 소질이 없었는데 그 심장 이식을 받고 나서부터 그림을 잘 그린다. 실제로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그 심장 이식을 받은 그 원래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이 화가였다는 거예요. 화가. 우리의 심장 공여자의 그 신분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뇌의 신경 회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은 자율신경을 통해서 그 신경 회로가 있는데 그것은 뇌하고는 전혀 별도로 움직이는 오토노너프 시스템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장치가 우리의 심장에도 있고 우리의 폐에도 있고 우리의 어떠한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의 설로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뇌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낀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챙겨야 될 것이 있잖아요. 안경도 써야 되고 스마트폰도 가져야 되고 또 예를 들어는 이어폰 같은 것도 챙겨야 되고 또 마스크 중요하죠.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챙길 것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 챙겼다고 생각하는데 나올 때 뭔가 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스마트폰을 안 가져온 그런 경험도 있고 아니면 이어폰이 필요한데 이어폰을 안 가져온 그런 경험이 있다. 그것은 뭐냐. 몸에서 뭔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에 뭔가 스마트폰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에 그런 기억이 뇌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뇌 손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올 때 딱 여섯 가지 스시, 안마, 귀, 모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시계, 안경, 귀, 모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딱딱딱 하면 하나가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항상 저는 그걸 점검을 해요. 그 뒤로부터. 그렇게 되니까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절대로. 이와 같이 우리는 심장에도 기억을 하는 그러한 세포가 있다는 것. 신경회로의 시납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경세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 맨 먼저 내 심장이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보고 놀란 뭐예요? 뇌입니까? 가슴입니까? 가슴은 바로 하트, 심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은 스트레스를 기억하고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안 좋은 일을 기억하고 또 상대방이 나오고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나윗이 늘 자기의 마음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10편 42편 5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나윗은 자신의 마음을 향할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푸시케를 말합니다. 마음을 말하는 것 그래서 내 호나 혼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서 내 마음, 내 심장은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 좌절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러한 불안해하는 그러한 기억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때 나윗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너는 불안해하지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셔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송한다 이렇게 마음의 위로와 안심을 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만을 청소하고 뇌를, 기억력을 우리가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직접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 마음의 기억력을 우리는 위로하고 치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전신갑주가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의의 흉배라 이거예요. 흉배라는 것은 우리 가슴을 막는 가슴에는 심장과 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과 폐에 어떠한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는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가 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한 생각 우리에게 어떠한 좌절된 생각 우리에게 어떠한 남을 미워하는 생각 남을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 그럼 그것이 심장에 꽂히면 우리의 마음에 꽂히면 그것이 늘 마음속에 불안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뇌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늘 보호해야 돼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바로 육신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화평함이 바로 육신의 모든 기능 호르몬 기능을 원활하게 균형 있게 또한 나타나게 해서 우리의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또한 우리 몸속의 면역 기능을 좋게 하고 또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생명 조직을 원활하게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리학적인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화평하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육신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그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우리는 먼저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인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소원이란 그 말씀의 어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아의 미시아라라는 그런 말 미시아라는 그 말은 요청, 요구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의 소원이란 나의 안에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요구한다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소원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온 것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점검은 뭘 통해서 점검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과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바로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욕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육신적인 이러한 소욕을 이루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37편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0편 3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나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설사 그것이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강청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너 마음에 있는 소원이 뭐냐? 내가 이루어주리라. 단 그 소원이 내 마음에 합한 소원이 돼야 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일 자체는 착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맨 먼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실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땅에 머무는 동안에 37절 하반절에 보면 시편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삶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실함으로 너희 먹을거리를 삼으라는 그 말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실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풍요롭게 채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고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하게 되면 뜻대로 부르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되고 그 소원은 모든 것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주위의 환경이 합력하여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은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10편 27편 37편 4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다는 그 말의 의원은 히브리어로 아나그로입니다. 아나그로는 스스로 부드럽고 고상하고 즐거워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특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기쁨으로 맞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나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서 교회 예배를 준비하면서 옷을 잘 차려입고 그렇게 준비 작업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어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우리의 상사 또 우리의 어떤 가족들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그 원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원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면 호감을 가지는 거 호감 그래서 호감을 보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윗사람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는 것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면 그 윗사람은 여러분에게 과연 제가 원하는 것이 뭘까 말을 안 해도 알아서 그냥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승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합니다. 이러한 호감을 입으로 입술로 나타낼 때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원활하게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순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떠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부하고 거역하는 태도 이러한 반항하는 태도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룹을 이루고 어떠한 집단을 이루어서 그 권위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그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죠.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힘에 밀리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순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순정하는 자. 이것이 바로 고린도우서 1장 19절에 잘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린도우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 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조건 예수. 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런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예 하고 다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정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어요. 왜 마음에 합한 자를까요? 합한 자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합한 자라는 그 단어의 뜻을 잘 해석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바로 뭐세요? 마음의 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가 마음의 합한 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된다. 이겁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조나단과 무기든자 조나단이 블레셋 군대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울과 함께.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는 10배나 더 적군들의 수가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요나단은 무기든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내가 침투하여 적을 무찌리리라. 그러자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상 14장 7절에 무기든자에게 자가 그에게 이르되 요단에게 그 무기든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요나단이 먼저 가면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당신을 내가 따릅니다. 당신과 같이 살고 당신과 같이 죽을 각오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앞장서서 가시기만 하면 저는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나는 예수님을 따라 가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과 무기든자의 태도에요. 요나단의 마음의 합판자가 바로 무기든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단이 그냥 용맹 칼을 뽑고 그냥 가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말이야. 단 두 명이서 쳐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 군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대들끼리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20명을 쳐죽이는 겁니다. 두 사람이서 그러자 그냥 바라보고 있던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냥 환호성을 지르고 사기 충천하여 들어가서 완전히 그 블레셋 군대를 멸하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면 무적이에요. 무적. 이길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적군들은 우리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종종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 과거에 아침에 진료를 하고 저녁 끝날 때쯤 되는데 두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 신청을 하고 들어가는데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온 것 같아서 진료를 끝내고 하는데 일어났는데 갑자기 뒤에서 수건 같은 걸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수건 속에 시퍼런 칼이 딱 나오는 겁니다. 칼이 끝날 때쯤 강도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대기실에는 젊은 친구가 딱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는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당대한 모습으로 아무 일 없듯이 내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그냥 놀라는 겁니다. 갑자기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내 앞에서 천사가 아마 보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놀라서 홈비 백사나 그래서 그냥 칼을 주머니 했더니 그대로 출행랑을 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간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수호천사라고 하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위경에 처해 있고 환란을 당할 때 그 천사가 하나님의 날개에 왔던 그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삶속에 흑암의 권세가 범접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기는 자 맡기는 자가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 그 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때렉이란 때렉 히브리얼 때렉이란 말은 방향과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길 도를 말하는데 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맡기라 이런 말은 꼴이란 말입니다. 꼴. 꼴이란 말은 뭐냐면 도를 굴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길을 맡긴다는 말은 어떤 방향을 향하여 그 아래쪽으로 도를 굴러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라 이 말은 내 능력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마치 무거운 돌을 우리가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기는 힘들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돌을 밑으로 밀어버리면 그 돌이 그냥 그대로 쉽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세예요.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는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11장 28절과 베드로 전서 7장 5절에 있는 5장 7절에 있는 그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민이라. 여러분 맡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냥 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렵게 생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기고 그냥 굴러버리라는 얘기에요. 굴러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짐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일 이를 염려하지 말라. 오늘은 오늘 한 괴로운 것은 오늘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게 되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이른 내일이 염려 할 것이요. 내일 이른 뭐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다. 이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맡긴다고 하고 내가 해야 될 십자가 내가 해야 될 일을 게을리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 그 괴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 쉽고 가벼울까요? 멍에는 우리는 매야 되는데 우리는 죄의 멍해를 매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는 그러한 노예와 같은 멍해를 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께서 주시는 생명의 명예 은혜와 겸손의 명예 쉬운 쉬운 멍해를 우리는 매지 마치 어미소와 아기소가 같이 짐을 지고 끄는데 사실 끄는 것은 어미소가 끌고 아기소는 옆에서 그냥 같이 멍해만 매는 것이에요. 이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육체는 피곤할지라도 육체는 땀을 흘리며 일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면서 육신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짐이 되고 노예가 되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것은 병을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 병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육체는 힘들어도 마음은 뭐에 대해? 평안하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타당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은 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병이 오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낙심이나 좌절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바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또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노아즈네날린과 또한 이러한 도파민 그리고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 이러한 호르몬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그게 분비가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또한 변혁기능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분수처럼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산소라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대에 있을 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활성산소가 나타나는데 그 활성산소는 바로 염색체 세포를 그 세포의 그 유전자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파괴되면 암세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대해 여러분 불안해서는 안 돼요. 설사 불안한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설사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내가 쫓아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따위는 늘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성하리로다 이렇게 자꾸 암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려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파쇄하는 것이에요. 병들게 하는 것이 되고 맞는 암세포가 나타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느낌으로 우리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SET-DB1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전학적인 조절인자가 있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그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그렇게 진행하는 조절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암세포가 있을지라도 정상세포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꾸로 희한하죠 여러분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사이 새롭게 연구한 결과에 보아면 바로 SET-DB1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절인자가 억제가 되면 그 언제 억제가 되느냐 마음의 평안이 올 때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 이러한 마음의 감정이 안정을 찾을 때에 SET-DB1이라고 하는 조절인자가 억제가 되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환자가 낫는 기적적으로 낫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문서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그러나 식이는 뼈로 썩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굴러버려야 돼. 여러분의 짐을 굴려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평안이 오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고 모든 혈액순환과 모든 호르몬 기능과 모든 면역기능이 상승이 되면서 건강을 다시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신유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바로 생명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너에게 의로운 빛이 임한다. 시편 37편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고 비록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왕이요 여왕이요 천여여왕이라는 엘자베스 일세의 그러한 일화를 통해서 그 일세는 캐톨릭이 당시에 모든 종교를 주관하고 있었지만 그는 신교도였어요. 그러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고 그녀는 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때 얼마나 참 자기의 신세가 차량했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유를 배달해주는 그 배달부 여인이 너무나 부러워했다고 그 간정에 써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고비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회복이 되어서 여왕이 되었을 때 45년 동안 전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 영국으로 그렇게 역사가 선정하고 있고 그렇게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빛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환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길을 다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분명한 은약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눈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안에 참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요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크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말며마 우리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든지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 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시행하겠습니다. 바로 나는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게 되고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나아갈 향방을 밝히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소원하신 그 뜻 거룩한 뜻이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축원합니다. séから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